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22학년도 수능 미적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주 등장하는 구조죠. 자주 등장하는 구조. F랑 G 찾아서 리미트 값 계산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삼각함수의 극한 계산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네 이거 도형 넓이 구할 수 있니? 길이 구할 수 있니? 사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. 누가 모르냐고. 세타분의 사인 세타 리미트 세타 0으로 가면 1인 거. 세타분의 탄젠 세타 1인 거 누가 모르냐고요. 그래서 그런 구조일 때는 그냥 사인을 X 세타라고 치고 X분의 사인 X 1이니까 사인 X 1로 치고 탄젠트 X 1이란다. X로 치고 탄젠트 X도 X로 치고 그냥 막 지나가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. 다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도형 넓이 구하는 게 조금 빡세고요. 두 번째 극 넓이가요. 이쁘지 않습니다.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이 많이 힘들다. 아 선생님 이런 거 안. 이거 수능 나온 거예요. 포기하시면 됩니까? 계산. 포기하시면 안 되죠.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 선생님 시간 없으니까 10까지 계산하고요. 아 이거 어떻게 극한가 계산하는 건 쉽잖아요.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. 계산해 보셔야 돼요. 계산 안 하시면 수능 때도 못합니다. 연습할 때는 더 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. 계산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실제 수능에 출제된 거니까요. 모든 문제들 계산 다 해보세요. 끝까지. 자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뭐 사실 뭐 이런 말들 읽어도 좋겠지만 굳이 안 읽더라도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. 삼각형 있었고 세타, 이세타로 선 그었다. 그때 F세타의 넓이. 그리고 여기 UT가요. 이 AB랑 평행하고요. 거기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다. 그 정삼각형의 넓이가 G세타다라고 나와 있죠. 한 별의 길이 얼마고? AB의 길이가 2다. 뭐 이 정도? 마지막에 세타 F분의 G값을 구하시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. 그림 크게 준비했거든요. 큰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. 어, 그림 나와 있습니다. 자, F세타랑 G세타가 있는데요. 인간적으로 F랑 G를 한 번에 구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. 따로따로 구해야 될 거고요. 첫 번째, F부터 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F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자, 그럼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쓸 수 있는 거는 미리 다 써놓으면 좋기는 한데 어떤 거 써놓을 수 있냐면 얘가 세타고 얘가 이 세타니까 여기에 각도가 3세타다.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맞아요? 그리고 여기 몇 도? 60도다. 여기도 60도다. 여기도 60도. 일단 각도에 관해서는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F세타부터 찾아볼게. F세타라는 건요. 샤안, 샤안, 샤안. 이 도형인데 우리요. 이거 한 번에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? 없어요. 원의 1부분이 잘려 나왔어. 곡선이 들어가 있어, 원에서. 우리는 부채꼴 밖에 모릅니다. 한마디로 얘는요. 부채꼴 해서 조각 맞추기 위해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.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이렇게 가자고. 원 나왔습니다. 당연히 못 찍으라고요. 중심 찍으라고요. 중심. 중심 찍고요. 반지름을 연결하라고 했죠. 자, 그럼 얘 반지름을 연결을 해보니까요. 요 각도는 뭐가 될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각도는 4세타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선생님, 왜 4세타입니까? 잘 보세요. 코어 H를 기준으로 원주각의 크기가 2세타니까 거기에 두 배 한 4세타가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. 두 배 차이 난다라는 거. 자, 얘 그었어요. 그럼 부채꼴이 일단 하나 나왔죠. 부채꼴. 그 다음에 아, 여기 삼각형이 하나 더 있고 그럼 난 파란색을 구해야 되잖아. 노란색, 노란색을 하면 샨, 샨, 샨 요 모양인데 난 파란색 부분 F만 구해야 되니까 아,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냐면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시면 F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아, F세타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부채꼴 부채꼴에서 삼각형 더한 다음에 빼줄 거야. 누구를? 요 삼각형. 이해됐나요? 부채꼴 삼각형 삼각형 빼줄 거라고 그럼 우리 차근차근 얘, 얘, 얘 구해 넣으시면 되겠죠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F 그리고 G 구하는 과정이 되겠네요. 자, F세타는 아, F세타는 아니고 부채꼴부터 갈까? 부채꼴 부채꼴의 넓이는 자, 얼마고요? 4세타고요. 한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. 세타가 얼마죠? 4세타죠. 2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빰빰빰 요 삼각형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? 2분의 1 AB SINE SETA죠. 1이니까 AB는 쓸 필요가 없을 거고 SINE 값 SINE 값을 보니까 뭐가 되냐? SINE PI 마이너스 4세타라고 될 수 있을 거고 얘 각변안 때릴 수 있으시잖아요? 각변안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? 2분의 PI가 짝수번이니까 변하지 않고요. 그리고 2사분별이니까 그냥 SINE 4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자, 마지막 샨샨샨 요 넓이 한번 구해보자고요. 자, 얘 넓이를 구할 건데 얘 넓이를 구하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. 요거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. 자,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알고 있는 거 하면 나타내니까요. 여기에 길이 알고 있죠. 여기에 길이 얼마가 되는 거? 2가 되는 거 알고 있죠.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요.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병 곱하기 높이로 가셔도 되고 2분의 1 A, B 사인 세타로 가셔도 되고 선택지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? 고민이 됩니다. 아, 오케이. 이렇게 갈까? 샤라란 지름을 꼈습니다. 90도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. 오케이? 얘 길이는 90도가 될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세타입니다. 그럼 샤라란 사인 돌리니까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되냐? 2 사인 2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,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되냐? 2 코사인 2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린 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아까 뭘 찾아놨냐면요. 여기에 각도를 찾아놨어요. 여기에 각도는 세타랑 2세타니까 몇 세타? 3세타다 라고 나타낼 수 있었잖아. 아, 이거 이딴 거 필요 없었구나. 어떻게? 여기에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됐고 대변과 대각 이거 필요 없었어요. 지금 당장 문제 푸는데 이거 필요 없었고 지울게. 걔 헷갈리니까 대변과 대각입니다. 우리는 변 하나만 알면 되는 거 맞아? 2분의 1 A, B, 사인 세타를 때릴 건데 길이 하나 알고 각도, 각도는 알고 있으니까 변 하나 기준 잡을까요? 변 누구로 잡을까? 얘로 잡을까? 여기에 길이를 X라고 잡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X값에 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법칙을 쓸 거죠? 코사인 법칙을 때려줄게요. 대변, 대각 대변, 대각 아,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멍청이 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? 대변, 대각 대변, 대각 사인 법칙을 때리니까 사인 2세타분의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.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그냥 사인 3세타가 될 거고 2사인 2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2사인 2세타 자,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다시 한 번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X죠? 사인 3세타 분의 2사인 2세타 끝 아닙니다.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. 어, 힘들어. 이렇게 한 거죠.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요 뭐 약분 약분 때리니까 사인 3세타 분의 2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우린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? F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. F세타를 써놓으면 F세타는 부채꼴 2세타에서 빼야 됐어요. 2분의 1 더해야 됐죠. 2분의 1 사인 4세타 얘는 빼야 됐습니다. 사인 3세타 분의 이 사인 2세타 어우, 힘들어. 2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F세타 찾았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누구 찾아야 돼요? G세타 찾아야 되겠죠. G세타 G세타로 가볼게요. 이거 지워도 될까요? 여러분? 이거 지울게요. 혹시 놓치신 거 있으면 동영상이니까 돌려서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G세타를 찾을 겁니다. G세타는요. 이 삼각형 부분이 될 거고요. 이 삼각형의 넓이 어? 잠깐만 얘 뭐죠? 정삼각형입니다.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되는 거 맞아요? 4분의 루트 3 A제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을까? A라고 잡자고.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들을 표현을 해본다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에 각도는 60도씩이 될 거라고요. 맞아요? 여기도 몇 도? 60도. 어? 근데 평행하다라는 말이 조건이 있었거든? 그럼 여기도 몇 도? 여기도 60도. 여기도? 6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이 길이는 얼마냐면 이 길이는 2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.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았잖아요. 그럼 얘가 A가 되겠지. 얘도 뭐가 되고? A가 될 거고 얘도 뭐가 되기면 A가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.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보는 거야. 그러면 특수각이잖아요. 얘가 A고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거든.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. 여기의 길이는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. 따라왔어요? 자 다시 여기의 길이도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된다. 그러면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누구를 통해서? 세타. 얘와 2분의 루트 3 A 관련되어 있는 건 탄젠트고 시작점 모르고 끝점을 아니까 2루트 3 A를 탄젠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뭐가 되냐. 2 탄젠트 세타 루트 3 A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얘를 바로 찾았죠? 이게 눈으로 못 따라오실 정도면 아직 이 문제 도전할 때 아니에요.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. 시작점 알면 곱하는 거고 시작점 모르면 나누게 하시면 된다는 거. 자 그럼 얘도 뭐가 될까. 2 탄젠트 2 세타 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거의 다 끝난 거야. 얘 찾았고 2분의 2 2분의 2가 A인 거 알고 얘 알아요. 근데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냐면 전체의 길이가 2입니다. 응? 좋아. 해볼게요. 자 그대로 끌고 와서 씁니다. 여러분들 선생님이 바로 쓸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죠. 밑변의 길이 다 돼서 2다 라고 나타낼 겁니다. 따라서 2 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 A 플러스 A 플러스 2 탄젠트 2 세타 분의 루트 3 A는 2가 될 거다. 우린 무슨 값 찾아야 되고 A 값 찾아야 되고요. 얘를 A로 묶어버리니까 2 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 플러스 1 플러스 2 탄젠트 2 세타 분의 루트 3 얘는 2다. 따라서 A는 계산 귀찮으니까 선생님 그냥 괄호라고 쓸게. 요거 분의 2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요거 분의 2 라고 쓴 겁니다. 그냥 괄호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럼 G 세타는 뭐가 돼요? G 세타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요 제곱 분의 4가 될 거고요. 4분의 루트 3 A 제곱 얘가 A잖아요. 얘 A. 그럼 4 4 지워지니까 요 괄호 제곱 분의 루트 3이 G 세타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. 자 힘들죠? 계산 힘듭니다. 마지막입니다. 이제 계산 리미트 극한값 계산해 합시다. 두 번째 단계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세타 F 세타 분의 G 세타 값을 계산하여라 라는 거거든요. 자 해보자고요.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우극한 세타 F 세타입니다. 세타 한번 써주고 F가 뭐였냐면 어 F 여기에 있습니다. 위에 2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사인 4 세타 마이너스 사인 3 세타 분의 2 사인 2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어 귀찮아 이렇게 얘가 F 세타고요. 그 다음에 G 세타인데요. G 세타가 뭐였냐면 괄호 제곱분의 루트 3 이었거든 요거 분의 1에다가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괄호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. 괄호의 제곱 그럼 괄호가 뭐였냐 2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 플러스 1 플러스 2탄젠트 2 세타 분의 루트 3 이었죠. 슈욱 괄호 제곱분의 루트 4 요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겠네.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. 너무나도 쉽습니다. 자 일단 첫 번째 괄호부터 한번 본다면 첫 번째 괄호에는 누가 필요하죠? 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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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얘는 어차피 짝을 이뤘으니까 사인 사인이 있습니다. 세타 분의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얘를 다 세타로 나눠버리자고 세타 얘 쓸 필요 없고 세타 여기까지 자 근데 공짜로 들어오면 돼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앞에다가 못 쓰는 거야. 세타 한번 곱해줘야지. 다시 뒤로 가볼까요? 탕겐트 세타 분의입니다.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합니까? 세타가 필요해요.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있기 때문에? 제곱이 있기 때문에 세타 제곱이 필요한 거지. 어? 세타 제곱? 앞에 있었네. 아 앞에 있던 요 녀석을 샷 여기에 집어놓고 지워버리자고요.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땐 그냥 순수한 세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제곱이 제곱 안에 들어가니까. 끝. 계산합시다. 네. 자 앞에 거부터 한번 가볼까요? 자 2 더하기 자 얘 얼마죠? 얘 4 나옵니다. 2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자 얘는 얼마죠?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자 요 녀석이 뭐죠? 요 녀석이 3분의 2가 되겠죠?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요런식 샥 곱하기 자 여기 계산할게요. 얘가 1 되죠? 2분의 루트 3 얘는 세타가 0으로 가니까 그냥 없어질 거예요. 얘는 샤아 여기에 값이 2분의 1이죠.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3 요런식 거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겠지. 분의 분자에 있던 루트 3 요런식이 계산이 될 거고요. 계산 때리겠습니다. 루트 3은 그냥 앞에다가 곱한다는 형식으로 가볼게요. 얘 계산 때리니까 얼마냐면 4고요.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여기까지의 계산 결과가 3분의 8이 나올 거고요. 자 이 빨간색 부분 계산하니까 얘 알맹이가 4분의 3 루트 3입니다. 거기에 누가 있죠? 제곱이 들어가 있죠? 그러니까 아 힘들어 3분의 8 곱하기 16분의 27 요런식 되겠지. 그러면 빰빰하니까 2가 될 거고 빰빰하니까 9가 되겠네. 따라서 얘는 9분의 2 루트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문제상 안 봐도 표현하죠. 뭐 P분의 Q 더하라고 시켰을 거고요. 9분의 2니까 더해서 얼마 11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문제는요. 사실 F랑 G 그냥 F, G 자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도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문제였어. F랑 G 구하라고 시켰어도요. 그런데 얘 구하는 과정도 과정인데 그거 구해 다음에 계산도 짜증나 진짜 힘들었다. 계산도 힘들었고 그 구하는 과정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죠. 첫 번째 F세타는 어떻게 구했었죠? F세타? F세타는 구체골 삼각형 한마디로 요 넓이에서 누구를 빼줬어? 얘 넓이를 빼서 구했습니다. 그럼 얘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됐었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때렸지만 걔는 2밖에 모르기 때문에 얘의 길이를 못 찾았다라는 거죠. 하지만 여기에 각도가 3세타라는 걸 써놨다라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될 거고 대변과 대각 대변과 대각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. 여기 2세타 여기 X로 잡아서 싸인 법칙으로 X값을 찾아줬고 걔를 다시 대입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줬죠. 그 다음에 G세타 구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는데 G세타는 이 정삼각형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특수가 그리고 2분의 루트 3의 탄젠트 최종적으로 AB의 길이는 2다 라는 걸 통해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찾고 거기서 넓이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구조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. 출제가 또 된다면 그 도형은 또 많이 복잡할 거고요. 도형에서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.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 맨날 하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됐나요?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